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일은 어버이주일로 지켰습니다. 이날 단임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통하여 평화시대의 복은 오직 우리의 선조들이 남겨준 신앙의 유업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가운데 부모 세대의 신앙과 생활을 순교의 정신으로 끝까지 사수함으로써 장차 환란시대를 맞이하더라도 반드시 이겨내는 모든 경양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추건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버이주의를 맞이하여 SFC 운동원들이 경양의 어버이들께 감사의 꽃을 달아드렸으며 교회에서는 70세 이상 되신 경양의 어버이 557명께 감사와 존경을 담은 포근한 이불을 사랑의 선물로 증정하였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과 사랑으로 부모님을 정성스럽게 모신 성도에게 각각 효성상을 시상하였습니다. 교육국 어린이들의 큰 잔치인 2017년 경양어린이천국잔치 경양랜드가 지난주일에 주1학교 어린이와 교사 및 학부모 1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단임 목사님의 개회 기도가 있은 후 영하부터 초등부에 이르는 주1학교 어린이들은 그동안 모아둔 칭찬 스티커를 이용하여 다양한 놀이기구와 이벤트 코너, 먹거리 코너를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천국잔치의 안전과 진행을 위해 봉사해 주신 여러 성도들과 대학부 SFC 운동원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경양어린이 선교원 스승의 날 행사가 교회 로비에서 원장 석기현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선교원 원아들은 찬양을 부르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기관 중 연로하신 어버이를 대상으로 하는 모세대학이 지난 목요일 봄소풍을 다녀왔습니다. 80명의 학생과 교사가 벽초지 문화수목원을 돌아본 뒤 맛있는 식사를 하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여의도 교구 최영조 권사께서 지난 14일에 소천하시어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교단적으로 지키는 총회 선교주일입니다.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준비된 봉투에 특별헌금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중에 평생 선교회원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중고등부 SFC 친구 초청잔치인 커맨시데이가 오늘 2부 예배를 드린 후에 제3성전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집사회 원례회가 제3성전에서, 권사회 원례회가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경향 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별들의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향 비전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회 우성배 쟁탈 교구친선 풋살리그가 남전도회 연합회 주관으로 오늘 오후 3시에 우성체육관에서 가양 염창교구대 서서울 김포 양천교구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있겠습니다. 금일 개막전에는 남전도회 연합회에서 특별히 마련한 다양한 경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총동문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총동문회 부회장이자 창원시민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곤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청년의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찬양 연습은 오후 5시에 제1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전교인이 함께 전도하는 수요 전도대회가 금주 수요일에 해당 교구와 구역별로 진행되겠습니다. 태신자각기 운동기간 중 진행되는 전도대회를 통해 좋은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고 듣고도 믿지 못하며 알고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52에서 54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창진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으며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초등 2부 교사일동이 준비하겠습니다. 경양어린이선교원 가족운동회가 금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우성체육관에서 있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가양 6교구 박도숙 집사 장희순 권사님의 일남인 신랑 박상협 군과 고정자 집사님의 일녀인 신부 홍성아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제2성전에서 단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등촌 이교구 나경순 집사님의 이남인 신랑 조규향 군과 신부 김란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상암 DMC 웨딩홀에서 박윤성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예배봉사위원 기도회, 교육위원회, 신방장 모임, 경양비전 기도회와 정기당회 교구 친선리그가 있으며 밤에는 학교법인 경양학원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서울 남노회 교육자원례회 및 야유회가 금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여주 썬벨리 호텔에서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